아빠 왜요 뭐 있어요 아 새가 있다고 토크레인 안에 기가 막히게 전화 태야 토크레인 안에 새집이 뭐야 아 이거야 쓰레기 인줄 알았는데 뭐 있어요 안해 봐봐 어 안나왔네 5개 야 기가 막히게 나왔다 지금 새소리 나는게 저 엄마인가 저쪽에서 새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 신기하다 되게 잘 지어놨다 모르죠 나뭇가지랑 잎이랑 이건 그 이거는 이끼 같은데 이끼 이끼 그리고 이거는 우리 벌 키울 때 쓰는 그거 아니에요 아빠 이거 우리 벌 밑에다 깔아 준거 그거 돼야 그러게 이거 우리 보은돕괴네 보은돕괴 맞아 보은돕괴 보은돕괴를 갖다가 깔아놨네 보은돕괴 이거 이거 보은돕괴네 보은돕괴 물어봤네 새털이 아니고 보은돕괴 새털인줄 알았는데 보은돕괴야 그러니까 보은돕괴네 유용하게 쓰네 야 이거 벌 키우려고 갖다 놓은거에요 이거 새들이 이거 이거 봐 알 다섯개에요 다섯개 와 신기하다 어미새가 지금 보고 있겠죠 보고 있지 어디서 보고 있을까 와 신기하다 신비롭지 신비로워 아빠 이거 포크레인 쓸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써야 되는데 이거 저 새끼 데리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이 새가 부하할 때까지 지켜봐야겠네 우와 신기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당분간 포크레인 활동은 잠시 중단하구요 우리 새 부하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